정시적으로는 11%로 나왔는데 그거는 지난해에 불합격자 그리고 해외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빅6 교수들 의과대학 본과 4년생의 국가고시 미응시율이 96% 탁단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제 국가고시가 별도로 또 열리지 않으면 한 3천 명 가운데 96% 정도가 의사시험을 통과를 못하니까 의사 공급이 한 2천 한 9백 한 70명 정도 그렇게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걸 뜻하는 것이죠. 신규 의사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조선이 다뤘네요. 이 기사를. 이번에 이제 3,200명이 응시 대상인데 전체 가운데서 지난해에 불합격자하고 해외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다 포함하게 되면 11% 정도만 시험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대부분 96% 정도가 국시,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소수의 의대생만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대형병원에 수련한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인턴이 사라지고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그런 현장 인력 공백이 길어질 전망이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수련체계가 유지가 되려고 되면 매년 인력이 공급이 돼야 수련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수련체제가 와해가 돼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것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139명 정도가 제가 확인했을 때 의견을 남겼는데 139명 가운데 제가 어림잡아 가지고 95%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의과대학 학생들을 나무라거나 욕하는 이야기가 다수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재 윤 대통령의 의로정책을 지지하는 사람 비중이 60% 정도를 넘어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선이 그동안 이제 의사분들한테 가혹한 그런 기사를 많이 썼을 수도 있겠는데 뭐 보시게 되면 엄청난 139명 이름 글을 남겼는데 90%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뭐죠? 의대생들을 욕하고 나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들 모조리 해외로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물론 이제 196명 비중이 찬성하게 되면은 57명 정도와 반대하지만 이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고집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구나. 그러니까 뭐 의료체제가 붕괴가 돼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도 여러분들 그냥 나무랄 수가 있겠지만 국민들 책임도 참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139명의 여러분들 댓글들 다 읽고 소수의견 그 가운데서 야 사람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당신들이 이렇게 가면은 당신들하고 당신 가족들의 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무라는 소수의견 소수의견이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남긴 것이.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막가파식 보수 머무한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 이 비합리적인 정책을 윤 대통령이 계속하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데도 저런 댓글을 다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 10%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선 논조에. 11%의 절반 이상은 작년도 국시에 불합격자이고 올해 졸업생은 5% 내외가 국시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11% 국시 응시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졸업생들은 5%인 겁니다.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양심상 생명을 다룬 의사 국시 응시 않는 게 정상인데 왜 이런 게 조선일보에서 뉴스가 나옵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고도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11%나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제목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 정도인 겁니다. 이제 낮은 비용 높은 효율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에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게 맹백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방부터 병원 파산이 시작되어 지방의료 약화 필수의료 기피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한치의 여러분들 이견이 저도 없습니다. 전문의 중심 공공의대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거짓이 아니거든요. 당초 목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는 막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조금만 고통을 참으면 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국시 응시자 5% 기사를 보고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는 막을 수 없고 당신들 다 각자 각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팩트합니다. 팩트. 당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근거없고 선동적이며 서투른 정책 추진으로 10년 이후에 의과대학 정원을 하려다 당장 3천 명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십니까 이것은 아마추어 정부라던 노무현 문재인보다 더 못합니다. 국가재원의 낭비입니다. 의과대학생 만 8천 명 전공이 만 4천 명이 반년에 이어서 1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런 희생을 치르며 10년 후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후나 아마도 완전히 초토화된 의료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낙담한 분이 쓰신 글이지만 냉정하게 쓴 겁니다. 냉정하게. 물론 4명이 반대입니다. 찬성은 1명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니까 설득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독불장군의 연구가 안 된 사람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모를 수가 있고 무시가 할 수 있는지 사법고시했다고 유식하고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료사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됐나 진짜 의료범의 문제점을 알고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같은 보수를 적으로 만듭니까 그것도 틀린 잣대로 말입니다. 한심한 앞으로 법률과 특히 검사 출신은 정치를 줄이고 대통령을 절대로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살아온 조직이 너무 편협하고 좁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란 깊이보다 넓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당신이 직접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몇 분을 제약하고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의료사태의 진두지휘에 나서 가지고 스스로 이런 테러를 다 차단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분이고 동시에 대통령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90% 외의 10%에 해당하는 소수 의견입니다. 대통령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의사가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사태가 지속될수록 여론은 돌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관료들에게 지시하고 혹 잘못되면 자신이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깃발 들고 나왔으면 결국 초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입니다. 엑스포가 그렇고 유전 개발이 그렇고 한두 번이 아니고 왜 그렇게 직접 나서려고 하는지 참 못 말리는 내외입니다. 부부입니다. 이렇게 반대가 12명이고 찬성이 5명이니까 반대하신 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태가 진행되면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여론은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본인이 피해를 받게 됐습니까? 그래서 진두지휘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간이 올 겁니다.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공정성 문제는 소수의 문제에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료 문제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 쓰고 곧바로 이런 피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선이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